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은 특별한 것을 주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들은 적이 있나요? 기분이 어땠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어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남자 10명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 사람들은 문등병자들이었어요 염증과 상처가 얼굴 여기저기 손에도 발에도 가득했지요 문등병자들은 발이 잘라져도 전혀 아픈 걸 몰라요 손가락이 불에 대어도 아무 느낌이 없지요 하지만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문등병자들은 가족과 함께 한 동네에서 살 수 없었어요 문등병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동네 밖으로 나가 문등병자들의 음식을 차려놓고는 얼른 도망치곤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가까이 오면 문등병자들은 이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얼른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야 했지요 이 10명의 문등병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도 고침을 받고 싶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쳐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거라 그 당시에는 누가 문등병이 걸렸는지는 제사장만 판단할 수 있었어요 누가 다 낳아서 가족과 다시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었지요 10명은 아직 문등병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러 성전으로 달려가는 길에 병이 싹 나았어요 손과 얼굴, 발에 있던 염증과 상처들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고 부드러웠어요 발의 감각도 돌아왔어요 달릴 수도 있어요 얼른 제사장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야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물끄러움이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멈춰서더니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네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사람은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웃어주셨어요 그 사람의 병이 나아서 기쁘셨고 그 사람이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해서 또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은 열 명이었지 열 명 다 병이 나았다 그런데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셔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나요? 우리도 그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해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